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일 텐데요. 하지만 활동기의 아동이 연간 4cm 이하의 성장속도를 보이거나 키의 100분위가 변하는 경우 성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성장장애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딸아이를 둔 A씨. 최근 처음으로 딸아이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작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개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딸아이를 보고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아이와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서 소아성장장애 증상을 받았습니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과 아이의 영향상태,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정상인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도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전적인 요인은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운동이라던가 특히 영향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수면도 중요한데 이런 나머지 비유전적인 게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보다 비유전적인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성장 호르몬 치료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긴 합니다. 치료지만 아무래도 임의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는 남아의 경우 여성형 유방과 부종, 당뇨병, 척추 측만증, 반점 크기의 증가, 뇌압 상승 및 두통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 중에는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진찰 및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면할 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침 전에, 한 30분 전에 피하로 자가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주 5회에서 7회 정도 맞아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1, 2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임페터라든가 터너 증후군 같이 유전적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호망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침과 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요. 아기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어요. 곧독을 자극해주는 방법이랑 그리고 성장판 주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주사로 놓지 않고 먹는 한약만으로도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서 아토피라든가 이렇게 소화기능 같은 게 떨어졌을 때 그런 거를 도와주는 한약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남하보다 여하에게 더 흔하지만 심각한 병적 원인을 가지는 경우가 남하가 더 흔한데요. 일반적으로 여하에서는 나쁜 원인 질환 없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특발성이 80%로 가장 많고 난소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15%, 대뇌병소가 있는 경우가 5% 차지합니다. 그러나 남하의 경우 나쁜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이 50%, 대뇌 자체에 병소가 있는 경우가 20%, 부신피질과형성 혹은 종양이 25%, 고안종양이 5% 등의 분포를 보입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8세 이전에 가슴에 몽울이 잡힌다던가 그리고 스치면 되게 아파한다던가 아니면 음모가 생기는 걸로 알 수 있고요. 남자애 같은 경우에도 9세 이전에 고안의 사이즈가 커진다던가 아니면 음모가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요. 정확한 성조숙증이 있는지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하면 호르몬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없는 성조숙증 경우에는 모든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GNRH라는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성경호르몬이랑 다르게 4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주사를 맞게 되고요. 한방 쪽으로도 성조숙을 늦추는 한약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증상도 발연도 늦추지만 한약 자체가 성장을 도와주는 약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도 늦추고 성장도 도와주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양방이랑 한방을 같이 하시면 확실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데요. 영양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하며 운동은 무리한 자세 교정과 운동요법 등은 척추나 관절 주위에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장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 많이 분비되기에 초중등 학생의 경우 최소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들은 키가 크는 나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오셔서 아기가 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양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나 이런 걸 판단해서 미리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아기 최종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성장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단순히 키만 크는 게 아니라 키가 커짐으로써 아이의 자존감이랑 그리고 학습 능률 같은 것도 올라간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기의 미용적으로 키만 큰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미리 미리 검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키는 소아 성장의 기준이 되죠. 자주 잴 필요는 없지만 급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3번 정도 측정해 평균을 냅니다. 아침에 재는 게 저녁에 재는 것보다 크게 측정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좋은데요.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메디컬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제품eties 다른 제품Z